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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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오늘 크게 잘못하고 엄마한테 존나 혼난 것 같은데. 왜 울어? 왜 울어? 엄마 젖줘요. 엄마 젖달라 그래. 엄마 젖달라 그래. 여기 찌찌. 니 안아주라. 보고 사자니까. 빨리 안아주라. 민기야. 저축기 기다려봐. 머리 머리 머리. 조금만 더 높아야 돼. 여기. 부드러워요 여기. 따랑이에요. 그냥. 유모차 없어요. 아까 유모차 있다던데. 맞아. 유모차 어디갔어. 여기 뿌린 나온다. 진짜? 응. 한국에서. 한국에서. 지금 되고 있어 한국에서. 진짜? 우리 한국에서 얘기했잖아. 보자. 이거 뭔데? 포켓몬거. 일본가서 했던 게 있어. 잡으러 간다. 빨리 잡으러 간다 이제. 형. 바로 이제. 우와. 오. 깜짝이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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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 놀랬지 형들. 새. 추천 한 번씩만. 놀랬던 분들을 추천 한 번씩 누르면서. 형님들. 심심의 안정 좀 찾으세요. 형님들. 화면 터치하고. 상단에 헛구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얼굴 찍으니까. 채팅창이 활성화됐어요. 아우. 가끔씩 살리려고 그렇게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형 형 형 형. 어떡해. 진짜 장독대다. 야. 이젠 니도 까지 마라. 니도 못생겼다. 아니 진짜 형. 미쳤다 진짜로. 니 왜 니 가슴을 먼저 그러는거야. 아니. 아니 아니. 나 운동해가지고. 아 근육? 니가 무슨. 제가 마사지 해야 되지. 아. 진짜. 아니 진짜. 이거 너무 말랑말랑해. 아니 진짜 근데 나의 살 빼면. 여기서. 상위권일 것 같아 이제. 아. 아 근데 니 선수님 할 때 괜찮았어. 나 너무. 혹시 메모순이야? 어. 근데 가슴 여전히 컸잖아.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저기 그 뭐야. 선수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메모순이 꼴등은 펄칭하자. 그래야겠다. 아 진짜. 어. 그러라고? 우와. 뭐야. 자기가 무덤팍해. 아니 근데 그 대신 유명세 이용하기 없이. 진짜. 유모만. 유명세 빼고. 아까 전에. 그 직원분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한 거. 그것 때문에. 아. 자생각도 그렇네. 어쩐지. 한 손으로 저 유모처 끄는 거 봐봐. 약간. 사실 너울이 없었구나. ㅋㅋㅋㅋ 아니 신라의 달 nome에도. 신라의 달 nome에도. 신라의 달 nome에 본누나 봐. 난 몸만 받으러 온 거야. ㅎㅎ 너울이 다 나 돈니? 난 몸 받으려야 하는데. 괜찮아요? 대략은 너무 어렵다. 어. 우리도 해야 해요. 형님 저희 준비해야 하는데. 어. 끝나면 우린 준비 다 했다. 니 그래? 그것도 와. 아. 진짜. 아니 신경을. 한 손에 한 손에 비둘고 한 손에 비둘고 한 손에 비둘고 아니 근데 그럴게 싫어하는거야 아이 괜찮다 아니 근데 내가 팁을 알아주자면 가슴이 좀 많이 튀어오면 얇은 밑이 말고 좀 뜨거운 거 입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가려주지 이건 거의 보인다 이거 못 쳐져가지고 그러니까 형님이 살이 안 딱딱하고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야 돼 그럼 입에서 한 번만 줄게 오 아 자꾸 왜? 업데이트됐네요 이거 뭐 채팅 올리는 것도 있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 이것도 볼 수 있고 이제 오 확대도 되네? 확대가 돼 너 몰랐지? 이거 애키도 롯네 오 별거 다 생겼네 그러니까 여기 채팅창도 올릴 수 있어요 강태랑 블랙도 다 돼 진짜요? 기우경님 파트 좋겠네 아니지 나는 이제 내방키를 매니저 드리는데 짱팡을 줘 형님 목이 없어요 깔끔한 스타일이잖아 뭐? 오늘 초호가 숨었다 부끄러움 많아 부끄러움 많아 형님 서봐 무슨ocide 아 뭐 아 뭐 뭐 왜 흥미보다 밑에 있다는 게 넘어간다. 와, 지나가면 흥미보다 밑에 있다는 게 넘어간다. 내 보다 밑으로 해도. 아니 형님, 저 깔창 없어요 진짜. 저 무조건 자연빵입니다. 어, 진짜네요? 영구석이 그때 깔창 깔고 내 보고 키 작다고 막 됐나 놀리네? 그때 스튜디오 사빵 있거든? 둘 다 자연빵으로 키 쟀어. 똑같으나. 진짜로? 어? 영구석이 더 커서. 아니, 그걸 첼시부 지금 한 번 깔았대. 자기가 그랬어. 방송 보고 얘기했는데 첼시부 전만큼 깠대. 아, 근데 뭐 맨날. 좀 다 깔아, 저거. 뭐 붙잡고. 홍영이 BJ 중에 제일 작은 거 아니야? 난 더. 맨날 오해종님도 계신데. 슈발너네. 홍영이 더 큰가? 오해종님도 계신데요? 슈발너너로요? 아, 근데. 아, 근데 인본끼리였나 어디서 공부했죠? 지금 탑실병자네, 슈발너들이. 어제 본 적이 있는데, BJ들 키 순으로 나열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진짜 모르겠느냐, 나 167 절대 아니야. 거기 세 글자는 제일 탑급이야. 나 71이야, 71. 73이라고 했지 않아요? 3. 오락가락 해야지. 갑자기 오락가락 하진. 아니, 근데 진짜 내 종목킬 올라고 오락가락해, 형님도 아시죠? 오락가락해. 근데, 165라고 했기 때문에. 4. 아, 근데 너 허락이 떨어졌냐. 거짓고 이렇게 내가 봤지? 이거 뉴너너너로 치워너네, 이거? 응. 우와, 뭐야. 야, 뭔데 그 자식인가? 어, 뭐야 이거? 혹시 방금 못해?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방금 전에 세웠어. 아, 어쩐 날까 자기 가스로 만지고 있더라. 아, 나 이렇게 해서 세웠어. 야, 선생님. 약간, 그거야. 어필스 고무고무처럼. 자로 똥치 않냐, 경고를 왜 하고. 이건 내 어떤 손이야. 그렇게 해서 세웠어. 총이랑, 내. 아니, 이거 보고 내면 돼, 이거. 고무고무. 세워통. 네네네네. 네. 그게 우리 차라리다. 네, 알겠습니다. 오, 가슴이 이렇게 하셨다. 네. 가슴이 아트 바구. 뭐? 목우리 잡대요? 아아! 아니 진짜! 목우리가 왜 잡든 나한테 목우리 잡으면 무조건 교환 받아야 돼요 기반길 보면서 진짜 악성들 글쓰는 과학을 블랙 때리고 있잖아 공지상 댓글보고 있었다 공지상 댓글보고 있었다 새끼 정치인이 존나하네 악성들 그거 하려고 공지상 댓글봤다 이 새끼야 공지상 댓글봤다 이 새끼야 어 근데 이쁘시다 어 이쁩니다 어 진짜 아냐아냐 누나 이쁘세요 배경도 되게 좋고 진짜 세트장 같다 아냐 우리 뭘оть 다키 뭐야 옭 휑민아 너 다른 휴식회 할때처럼 표정 compart봐 겉범히 표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대 겉게다 내 되었나 약간 원래 두목 여자 만나면ake 엄청 무섭다 두목 씌워봐 겉벽이 표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대 바뀌었다 내려였나 원래 두목 여자 만난거 아니다 맥힘아 니가 하상한거 니가 하상한거 니 그림 한번 보자 니가 괜찮으세요? 화내시는거 아니죠 손잡아 주셨어 하하하하하하하하 맥힘 얼굴 빨개질까봐라 와 진짜 모든 여자 다 좋아하나봐 와 얼굴 빨개질까봐 치존사 동생이 손실이 좋아 아 손해줄게 진짜로 어떤살 좋아해요? 나 좋아지 우리 맥힘씨가 몇살이지? 스물아홉 연화로 해줄까? 연상으로 해줄까? 오 연화 연상 다했어 연화 연상이야 서른다섯 이상으로 해주세요 안 헤어지게 여자가 헤어질 생각을 못만들게 서른다섯 이상으로 해주세요 삐걱삐걱거리는데 내같은게 여기가 싫어? 자리가? 별로야? 연화가 좋지 괜찮아 누나야 싫어서 바로 막 아프면 바로 막 종치 취하고 그러면 진짜 여자 소개해줘 지금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겠어?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줄만한 여자를 해줄게 예약 여우 좋다 그럼 쉬기는 그때로 해주세요 2월 셋째주 근데 지리산가서 마음 정리하고 올거거든요 그때 부산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 앞에 가기로 했어요 낙지집에서 확답받았어요 같이 가기로 했어요 자 일단 우리 신랑이 시원하게 입수하자 거기 가서 시원하게 입수하자 우리 신랑이 시원하게 좀 가운데로 한번 오시도록 우리 이제 사달라고 해야 돼 봉 Dual Entry 어디로 가 걸려 flavour 도깨 망나기 같다 망나기 롯불이 아닌가? 롯불이 아닌가? 어 근데 머리 스타일이 약간 이영자 같다 이영자 형은 조금만 더 들어가신 거고요? 안 정겨네 어 이게 이거구나 이거가 이키야 키야 아 이거 좀 추워 내킴이 왔죠 형 이키야 이번에는 조금만 예진장이니까 다리 항상 모아주시고 자 제가 왼손으로 가라앉아 그렇죠 오른쪽 가볍게 반지면 자 그럼 시부님은 팔짱 좀 해주세요 사랑하당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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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머리 모르겠는데 야 니 방금 여자 소리 죽겠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어 갑자기 다 와아 애키 사랑은 다른 사람은 이제야 자 시부님 조금만 해주세요 오준이 거짓깐 오준이 거짓깐 왼쪽의 사항은 또 봐주셔서 우준아 위에 끄게 떨어지겠는데 오준이 거짓깐 아 진짜야 아하 아하 오준이 거짓깐 오준이 거짓깐 오준이 거짓깐 오준이 거짓깐 충격욕법이야 충격욕 근데 진짜 말랑말랑해 아 왜 그래 멋져 내가 이상한거냐 왜 너 이상한거냐 멋져 진짜 말랑말랑해 아 그니까 뭐 이상한거냐 어 말랑말랑해 엄청 멋져 심쿵 오늘 잘잘 한 번 들어보는 것 같은데 오예 자기한테 들어와야겠다 정답도 하나 치고 한 번 들어볼게요 안녕 어떻게 지내 나나나나나 더이좋요 산진매중 리액션이 그지 결혼 안해야겠다 결혼 안해야겠다 결혼 안해야겠다 진짜 이기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형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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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데 부동색깔 머리카락 쳐다듬다 쳐다듬다 징그러진게 가서 마리나 붙여봐야겠다 나 안 힘든데 어후 물어 오줌 아우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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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민님 정전기가 너무 일어나 엄청 크게 일어났어요 아 여기 스크레치 오오 아 여기 그거다 잔디라서 그렇다 이거 알죠 점프해서 정전기 오우 오우 오 진짜로 손진규다 왜왜왜왜 기당님 한번 해드려 아 형님도 할 수 있어요 해봐요 저한테 점프하면서 뺨에 탁 가더래 일로 하라 일로 하라 안된다니 오오오오 기당님 한번 해봐요 형님 점프하면서 저한테 뺨에 오오 진짜네 아니 그렇게 말해 가만있어봐요 오오오오 피카츄 아니야? 피카츄야 오오 피카츄 내가 할게 점프 점프 점프해서 뺨으로 말해 손가락으로 점프해서 살짝 탁 대봐 아 근데 얘는 이제 다 피해 너는 깨대는게 아니고 슬로우 모션 이렇게 이렇게 다 되지 아오오오 오 진짜 대단하다 이거 형님 이거 그럼 뭐 뭐? 핑크분한테 피카츄 보여준다고 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음에 가면 혹시 피카츄 좋아하는데 피까비까딱 피까딱 근데 이거 존나 신기하죠 어 고등학교 때 잔디 운동전을 맨날 아니 근데 저 점프력 존나 좋아해요 거의 호나일도 점프력인데 서든트 점프? 아 요새 점프해봐 너 제일 최대로 아 이거 찍어봐 찍어봐 아 이거 기다려봐 형님 다시 해봐 아 제대로 너 왜 점프 왜 이렇게 못해? 신나이가 너무 무거워 기효대 형님 해봐요 한번 야 너 다시 해봐 제대로 이때부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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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여기 존나 근데 보통은 아까 처음엔 진짜 못뛰게 해 해봐요 어 나 근데 바지로 찍어줄 것 같은데 와 이 정도 잘 뛴거 아니야? 니 형 뛰고 하고 말해봐 아 나 지금 운동만 했을때 함께 호나 그 사람 나 점프는 존나 못 봐 아무리 바꾸 무거워서 안 되지 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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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댕이가 커버리네 그냥 쿵... 와... 아... 아... 뭔 소리야... 아... 아... 우리 일단 다같이 조금만 찍어봅시다 우리 오늘 애기는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친구분들 혹시 생각해 온 콘셉트 같은 거 주세요? 아뇨아뇨 아무도 없어요? 시켜주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하님 신부님 생각해 주시고 우리 친구분들 약간 신하님 기분 내줘야 돼요? 아 예예 고표 형님이 지치는 거 처음 보는데 어... 왜 눈이야? 아 이건 과외 터비 내 손가락 덮대가지고 안 찍으세요? 네 저는 안 찍어요 아... 아... 우리 신하님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아 오케이 저희 컨셉 있어요 뭐인데요? 이게 BJ잖아요 네 네 제까지 나오게 해서 찍어주세요 제가 우리 참...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서 올라와서 찍어 이번 분이 아 일단 이렇게 한번 제가 찍어드리고 제가 그것보다 같이 찍어볼게요 자 우리 신하님 신부님이 좀 센터로 오시고 자 두 분 두 분 자 아이시데루 자 오케이 자 우리 신부님 조금만 더 듣게 한 조금만 더 듣게 한 조금만 더 자 신부님 조금만 더 옆으로 오시고요 신부님 좀 더 옆으로 신부님 좀 더 옆으로 자 우리 다 같이 좀 더 이동 조금 더 조금 더 오케이 자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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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보러 왔다 이게 다 어색하지 아이 신부님 일단 안녕하세요 자 오케이 자 그대로 자 신부님 신부님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자 그대로 우리 신부님 신부님 좀 친한척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좀 친한척 아 왜 나도 친한척 아니 아니 이 이 이 이 이 아니 나도 싫어 다같이 카메라 보고 표정으로 밝게 촬영 웃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제대로 나오겠어요 한 명 못 웃어요 못 웃어요? 계속 다해서 자기가 다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두 분 조금만 뒤로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다시 한 번 카메라 다같이 보고 자 신부님 고개를 돌리고 자 한 번 더 자 그만차 한 번 더 갈게요 그대로 한 번 더 자 요번에 꽃가루 날린 척하고 다 한 번 미친 듯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전문이에요 미치는 거 전문이에요 자 자기만의 개인경고 배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자 다같이 하늘에서 꽃가루 떨어지는 생각하고 자 신부님은 좀 그래도 이 포착했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자 우리 드레스 받으세요 자 아니 형은 웅이형 모으세요? 웅이형 웅이형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신부님 6번짜만 해주고 다같이 미친 척 넘어갑시다 자 그대로 자 우리 신부님들이 옆사람 얼굴을 안가리게 옆사람 얼굴을 안가리게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어 신부님 지금 좋다 자 그대로 수령 하나 둘 SD 아 신랑이 굉장히 정상이었네요 그 중에서 하나 둘 자 한 번 더 와볼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돈따라 진 NOAAA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알았어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떤 느낌을 할 거냐면 신부님이 약간 신랑을 끌고 가는 느낌으로 한번 우리 친구들 신랑 가지 말라고 가지 마 전문이에요 의달리기 전문 신부님은 신랑을 끌고 간다는 느낌 신라님이 약간 연기력이 끌려간다는 느낌 기차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 시켰죠 예승연아 지금 충분히 있는 거 아는데 아우 진짜로 사진 보니까 다 미친 사람들 자 다 같이 한번 매달려 봅시다 신랑 다리에 닿는 거 아니에요? 어 그냥 좀 그냥 잡으러 가 어 민기 일어났다 우리 리더가 제가 아픈 커지고 자 리더가 신부님이 그대로 신랑을 잡고 댕긴다는 느낌 신랑이 잘 낀 느낌으로 자 우리 친구들 연기 좀 더 보여주세요 아우 신부님 좋다 자 가시만 아 가슴이 자 신랑이 아앗가슴이 자 신랑 다시 오세요 안 돼 찾아봐 안 돼 신랑입니다 자 잘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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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문 맞네요 미친적 전문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것 또 한 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신랑 신부가 같이 서있고 우리 신부님이 두 개를 한 번 해보실게요 네 우선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자 우리 신랑이거든요 우리 이어가잖아 신부님은 하나 둘 셋 하면 좀 알림을 줍니다 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네 자 우리 신랑 신부님 좀 더 붙을게요 앵글 밖으로 넘어 이쪽 드레스 좀 잡아주시고 자 우리 신랑 신부님 좀 더 뒤로 갑시다 네 자 우리 신랑 신부님 좀 더 뒤로 갑시다 네 자 우리 전체적으로 다 저쪽으로 한번 붙어 볼게요 저쪽으로 자 우리 드레스 이번에 A라인 말고 네 옆으로 한번 쭉 빼주세요 옆으로 쭉 빼주기 옆으로 쭉 빼주세요 아 민기온다 아 민기온다 여기서 부캐받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어허 실수하시네 오케이 자 준비하고 자 다같이 하나 둘 셋 자 신분이 조금 더 높이 던졌으면 좋겠어요 자 신분 조금 더 높이 길어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놓친 채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조금 더 높이 자 신남이면 계속 웃어주기 자 신분이 준비하시고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한 번 더 가볼게요 아 진짜 전문이다 자 지금 또 피곤하신 분도 추가되면 오케이 자 신문이 준비 한 번 해주시고요 자 그대로 자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한 번 더 갈게요 자 신문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높이 오케이 자 신문이 오른쪽이 아웃드 자 이쪽으로 그 각도 유지하면서 던져볼게요 신문이 자 그대로 하나 둘 셋 미션 좋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방금 좋았어요 자 한 명은 무릎 꿇고 간절하게 좀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다 똑같은 포즈다 지금 자 오케이 조금 더 신선한 미친 짓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신문이 준비하시고요 자 신문이 오른쪽 깨우트 자 그대로 한 번 더 자 하나 둘 아으하을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우셨고 저번에 두 번째로 가야겠네요 자 이번엔 카메라맨 한번 들어오세요 옷을 벗어야 되나? 본인이 멋있는 척 하면서 찍어있으면 약간 이런 느낌 아 깜짝이야 자 그렇죠 벗고 갈게요 어 먹고 그래 다행히 그걸로 아 살찌는거 뭐해도 돼 그대로 약간 혹시 뭐 구호같은거 같으면 무라이 무라이 무라이야 자 우리 카메라맨 좀 더 구독해주시구요 자 우리 카메라맨 보면서 자기 포장에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무라이 좋죠 자 좋다 자 우리 조금 더 일자로 접을게요 조금 더 붙어주기 좀 더 친한 쪽 하면서 아 좋다 자 카메라맨 보시지 않아요 지금 약간 좀 양아치처럼 하는 느낌 컨셉이 있잖아요 네네 고등학교도 안 놀아봤네 진짜 좋아요 약간 좀 아 진짜 너무하다 되게 부데부데부리면서 이렇게 찍고 있어 그냥 건들거데부리면서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대로 자 우리 카메라맨 보면서 좀 더 역동적인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준비를 자 하나 둘 자 한 번 더 아 좋아요 좋아요 한 번 더 자 하나 둘 자 우리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매달리기 매달리기 전문이에요 자 여기서 카메라맨 조금 더 간질게 간질게 그렇죠 내가 낼 때 갑니다 세련둔 하나 둘 자 한 번 더 세련둔 하나 둘 자 다같이 카메라 보면서 자 따봉 갈게요 다같이 따봉 자 접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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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맨 따봉 보세요 자 그대로 하나 둘 아 힘들어 아 아 좋네요 자 우리 신아님 지금 다시 한 번 꺼내 있고 우와 또 하시네 와우 와우 민기야 안녕 아 신아님 옆버트 주세요 예? 아 진짜요? 형 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잠시만요 우와 좋다 진짜 사진 잘 찍으시네요 아 당연하지 어 괜찮다 민기 세코 가야되요? 여기서 더 추가 촬영 없어요? 우리는 있겠지 남자분께 남 찍을까요? 아 우리 남자분께 남 찍을까요? 남자분께 남 찍을래? 아 저는 괜찮아 여기저기 자 이번에는 여기 계단쪽 형님 계단쪽 와 와 아 형들 무직비디오 찍어요? 하하하하 좀 그만해 원래 그런거 하는거 아니에요 왜지? 아 아 민기 온다 하하하하 흥 우리 거왕 자세 할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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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왕 자세 괜찮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대로 자 하나 둘 자 좋다 어우 좋아요 좋아 하고 같아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그대로 하나 둘 그렇죠 한 번 더 자 약간 싸움다는 표정 약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자 뒤 세분은 아무리 관심 없는지 얘네들 진짜 관심 없는 자 둘이랑 완전 서로 잡아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대로 좋아요 좀 나아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지금 좀 퍼질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케이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다같이 한 번 접어보고 어우 이 형 자 잘생긴 줄 알았어 자 그대로 자 각자들 알아서 하세요 카메라 꼭 안 봐도 됩니다 좋다 그대로 오케이 마지막 하나 둘 자 다같이 카메라 보면서 미친지 한번 하세요 알겠죠? 그 저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슬라이더 같이 미치는 겁니다 알겠죠? 안녕 자 카메라 보면서 자 하나 둘 오케이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한 번 더 자 둘 오케이 마지막 둘 둘 자 이거 다 내려온거야 엎드려 그렇지 아 엎드려 엎드려 얼굴 다 보이게 아 아 ཁinfks 자 우리 신앙인 주인공이니까 네 아 아 오 잠깐만 거기 카운트에요 촬영 하나 둘 하우 예쁘네요 들어갑시다 자 촬영 하나 둘 약간 소녀 컨셉으로 소녀 자 한 번 더 갑시다 그들은 자 한 번 더 촬영 하나 둘 그들은 나 장가 간다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표정으로 갑시다 자신 있는 표정으로 자 촬영 하나 둘 어우 피가 나갔다 이 사람들 더러워 자 한 번 더 자 촬영 하나 둘 자 그들은 자 제일 깜찍한 표정 깜찍하게 자신을 깜찍하게 오케이 그대로 마지막 좋아요 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잠시만 아 아 아 아 하고싶은 거 아 민기 온다 여기 아 민기 온다 아 민기 온다 100kg 정도 까지 아 진짜요? 형이 뭐? 100kg 정도 까지 오 아 형이 온다 형이 여기 온다 아이고 안돼 아니면 저 문에서 네가 가운데서 열고 우리가 네 이게 후회하는 뭐랄까? 어? 어? 형아 빨리 뭐 하나 말해라 뭐 하나 더 형이 형이 먹는 거 같은데 아 이렇게 하자 여기 신랑 입장하는데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축치겠다 어때요? 아 우리가 하기 아 여기 아 아 자 오케이 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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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자 신랑님 또 자 약간 요거는 스타 포션으로 갈게요 그냥 신랑님 손 딱 넣고 그냥 장난한다 약간 요렇게 보여주고 아 장난하세요 자 오케이 신랑님도 카메라보고 자 우리 친구분들은 신랑 바라보면서 갈게요 자 우리 여러분 끝에 계신 분 아 잠시만요 약간 거기서 두뇌인 척하고 있어요 딱 센터에 서서 오케이 자 신랑이 카메라보고 자 친구분들 잘하는거 하세요 아 f trainer st 자 자 우리 우리 조류사장님 약간 옆으로 조류사장님 약간 옆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신랑이 웃어주면서 하나 둘 okay 오케이 지금거 아하 아하 자 마지막 하나 둘 okay 아기야, 여기 갈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아기 단반을 잘 내고 마시고요. 여기 울라고 안 돼? 핸드폰 아까도 있건데? 뭔가 볼만이 된 거지? 안 입을게요. 우린 욕가면 되나? 네. 와, 6시간 지났다. 진짜 월퍼래가지고.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그때 원래 웨인 촬영은 근데 이리 안 걸릴 줄 아냐? 올려 올려. 아, 신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지루한 거 보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다 집에서 켜죠. 어? 아뇨, 저는 집에 가서 네, 또 컨텐츠 하러 가야죠. 네, 저는. 네, 저는. 아, 나 그만 끝났다, 이제. 왜? 괜찮네. 아니, 끝나고 잠만 할게. 하나 먹자. 쓰러질 때까지. 네. 아, 여러분들 뭐 이거는 뭐 재미있고 재미없고 를 떠나서 몇 주 전부터 공포장님이 부탁하실 건데 2주 전이나 말씀하셨어요, 벌써. 아, 뭐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네. 마지막으로 인터뷰 끝내달라고? 야, 황빈아. 니가 은호 있기 전에 인터뷰 전문이잖아. 핑크색 인터뷰 좀 해달래. 아, 핑크색. 어, 근데 저기 들어가도 되나? 아, 실례합니다. 그러는데. 네. 뻐꾸기 날리러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 아, 선생님. 아니요. 아, 저요? 네. 아니, 뭐냐. 오늘 촬영하는데 혹시 아까 그 봉준이 형 사진 촬영 아까 아, 네네네네. 저 이제 가거든요. 어, 진짜요? 어, 그럼 어떡해. 사진 찍으실 분이잖아요. 지금 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아, 잠깐만요. 됐어요. 저기, 여기. 가신다고. 가신다고. 근데 아시는 거 맞죠? 얘는 알아요. 아, 누구? 어떤 분? 미영이. 아, 진짜요? 아시는 거예요? 왓고 되잖아요. 아, 다 알아요? 아, 진짜요? 찍지 마시고. 아, 저 안 찍고 있어요. 네. 다 같이 저희 찍으면. 사진 좀 이렇게 가야겠어요. 아, 영상이 안 나오죠? 아, 여기서 가야겠어요. 아, 여기서 가야겠어요. 네. 네. 사진 좀 다시 찍어. 네. 방송에는 안 나오시고. 방송에는 안 나오시고. 네. 아, 안 된다고 그랬어. 네? 사진 찍어. 방송에는 안 나오고. 우리 사진 좀 찍어. 오제도 됐어요. 아, 진짜요? 아, 그렇지. 아, 진짜요? 아, 그렇지. 아, 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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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가자. 근데 이거. 오늘 드려야 되는데. 형님 뭐 물어봐요. 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요. 형님들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장 찍었어? 그렇죠. 아니. 찍어야지. 어, 근데 우리 짐이 다 어디 갔지? 그러니까 짐도 다 없어서. 안에 있어. 안에 있어요?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지? 형님, 방송 오늘이 어떻게 해요? 어, 내가. 형님 이제 인사하고. 아, 여러분들. 결혼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고. 그래도 오늘 처음. 이제 그. 결혼. 그. 웨딩 촬영이니까. 형님. 우리 집. 저기 안에 있을까? 스태프. 어. 우리 와이프 있는데. 시청자들이 다. 진짜 축하하셨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혼식. 결혼식도 이제. 우리 무비가 방송. 촬영해 줄 거니까. 네. 예. 다양한 애들이 많이 올 겁니다. 제 친구들 부터 시작. 제 동생들. 우리 선배들. 보는 재미. 엄청나게 있으실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구요. 예.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고. 나중에. 맥킴이랑. 진짜 오늘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맥킴이가 먹기 싫으면 안 먹는건데. 웬만하면 데리고 가서. 한잔 먹도록 할게요. 예. 자표 은호. 예. 은호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까? 여긴 안오고 방송하고 있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들. 은호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삐진건. 어. 삐진건 아닌데. 은호 조만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약간 안에 있는 친구. 예. 아니면 삐졌어요. 삐졌어요. 나는 그 은호처럼. 그때 그 스페이크 사건 그렇게 하기 싫어. 아니 삐졌잖아요. 형님님이. 이 아침에 은호. 아 나 정말 상상하잖아. 아니 그것도 2주 전에 말했는데. 그래. 아니 2주 전에 말했는데. 그 뭐야. 달력배달 치트키 쓰면서 갔잖아요. 달력배달을. 저번주에 갔다고. 아니 왜 15일까지 해야 되셨는데. 안 됐어. 아니 삐진건 아닌데. 아니 삐진게 아니라. 그 새끼 죽었어. 아. 왜냐면. 참아. 뭔가 참아. 형님 삐졌는데. 동주적인 삐졌네. 아니 그게 아니라. 형수님이. 나중에 그. 오늘 밥 뭐 사드렸다고. 나중에 밥 언제 시간 되는지. 뭐 여쭤나고. 알겠다. 네. 형님 상관과. 아니 형수님. 뭐. 미안한데. 거폭도 형수님이. 하율이랑 있다구요. 이야. 알겠습니다. 나 cai회야.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이 graisimina. faint ку. 고생했습니다. 데이트 중이라고요. 일부러 그랬나 이제. significantly. 하하하하. 진짜 왕따하고 정치질할래 감정도가서 죽이예요 카톡 다 보여드릴께요 카톡 다 보여드릴께요 네 뜬금없이 카톡 자 여러분들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은호 빼고 다 와준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고맙죠 자표 뭐 은호한테 가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형님들 마지막 추천 제게차기 우선 부탁드릴께요 형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나 일로 갈께 대기타고 있어라 어 축하해야지 내가 도와주시면 내가 한다고 말해요 어 알겠다 좀 이따 전화할께 수고하셨습니다